은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잠깐만 나 트겨낸 모습인데? 어? 차가차 은우야 여기 어디게 어딨지? 이분은 어딨지? 안녕하세요 은우야 안녕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준우 아빠와 은우를 환하게 반겨주는 누나의 정체는 바로바로 시청자들 마음을 두근두근 설레게 했던 원조 로퍼퀸 나도 아프다 현대극뿐만 아니라 사극, 액션,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팔색조 연기파 배우죠 하지원씨입니다 하지원씨 반가워요 아니 하지원씨가 준우아빠 뜻밖의 인연이 있었군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네 김준호 선수가 미남을 대표하는 저희 회사 소속이시고요 또 저는 은우의 팬인 이모로서 오늘 이렇게 슈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슈돌에 굉장히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요한 분이 많네요 중요한 분이 많네요 중요한 분이 많네요 너가 지금까지 본 임무 중에 제일 이쁜 분이 올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눈을 못 마주시네 은우야 조금 적은 기간이 필요해 뭐 오늘 되게 잘 걷잖아 오늘? 지금 내년에 누울까봐 응 되게 조심스러워 되게 어색해서 낯설어 낯설어 응 안녕하세요 왜? 꽃? 꽃? 꽃 좋아해? 여기잖아 꽃을 좋아하는구나 꽃 좋아요 꽃 보자 봐봐 봐봐 오늘 꽃 봐봐 아 지원님과 손잡고 꽃 구경해볼까? 좋아하지 이거 봐 만져봐봐 응? 꽃 만져봐 응 좀 만져봐 응 김우우 너 지금 강훈의 영광이야 응 무겁지 않아? 되게 무겁다 응 제가 안을게 너 무거워 너 진짜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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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나무 어딨어? 나무? 은우야? 나무 아 나무야 나무지? 아빠 어딨어? 아빠 여기 있지? 지원이 지원이 지원누나 어딨어? 은우 어딨어? 은우 어딨어? 나무? 나무? 지원이 여기 은우야 은우야 귀여워 귀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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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가 봐 다시 응? 낯설어 잠시만요 짠 깎아 낯설어하는 은우를 위해서 또 필살기를 준비하셨네요 어때? 좋아? 바나나 집 좋아? 은우야 골라봐 어떤 거 먹고 싶어? 어떤 거 먹고 싶어? 바나나 사과 딸기 딸기? 딸기 먹을까? 응 딸기? 깎아보니까 바로 지원이 모한테 반응하네요 은우야 은우가 집어서 먹어봐 은우가 집어서 먹어봐 은우가 집어서 먹어봐 우와 오 진짜 되네 우와 기분 좋아졌다 지금 은우야 지원이 이모 줘 이모 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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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이모 여깄네 이모 여깄네 이야 지원이 모 적극적으로 노력하네요 응 춘다 박수 맛있어요 음 오늘 먹으나 안 해? 응 오늘 먹으나 안 해? 은우도 먹을 차례예요 응 이거 큰 거 이모 먹을 수 있을지 근데 자기가 자꾸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깊게 쳐다보고 싶어 우와 어휴 저 큰 게 그렇지 너무 큰가 보다 너무 큰데 너무 커 안 돼 안 돼 아니면 은우가 먹을 수 먹을 수 있지 아니 너무 커 너무 커? 응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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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건데 어? 아빠가 죽게 다시 죽게 어? 아빠가 잘 해보면 되겠지 우와 우와 아이고 씹었어 중간에 됐다 됐다 이제 되게 잘 먹는다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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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깜짝이야 장난 아니야 누나 애기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난 슈돌에서 애기들 많이 봐 나 슈돌 완전 팬이고 보셨어? 은우 보셨어요? 어 은우도 보고 왜냐면 애기들 보면 되게 힐링 되잖아 저 시험 나가면 은우 영상 많이 봐요 응 왜 보겠어요? 아 나 그 사진으로만 봤어 어떤가요? 여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 힘들었어요 진짜로 아유 정말 슈돌 찐 팬이시구나 오늘 누나 저 이사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떡 돌리고 왔어요 어? 그래서 누나 저 떡 좀 가져올게요 우리 식구들이랑 누나 드리려고 떡 챙겨왔어 네 감사합니다 누나 놀고 있어? 누나 놀고 있어? 준우 아빠가 직접 만든 이삿떡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벌써 간식으로 친해졌는데요 맛있어요? 아유 딸기칩 나무 나무 지원이 어? 어? 했다 아 아 맞췄다 얘네 진짜 똑똑하구나 짱짱짱짱 또 줄까요? 어 또 또 또 또 신나셨네요 지원이 이모 나무 볼래? 우리 나무 보러 가보자 나무 좋아하는 은우 위에서 지원이 모가 직접 테라스로 나가라 보는데요 아유 폭 잘 안겨 있네 꽃 예뻐? 꽃 꽃 꽃 꽃 꽃 꽃 꽃 이거 나무 봐봐 아이고 나무 놀이 재밌나 보다 꽃 꽃 저기도 꽃 있네 저기도 꽃 있고 뭐 저기도 꽃 있고 저기도 꽃 있고 꽃 봐봐 어때? 은우야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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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원이 뭐 힘들겠다 은우야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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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꽃 꽃 그만 꽃 안녕 뜻밖의 육아 체험을 하고 있네요 꽃은 이제 아니야 지원이 뭐 꽃 꽃 다 봤지? 꽃 우와 꽃 다 봤다 어? 갑자기 손목이 후들걸려 손목이 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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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았 שהוא 응? 왜왜왜 누나 이거 이것 좀 잘 먹겠습니다 우와 Ah 이렇게 해서 다 돌렸구나 뭐하고 놀았어? 우리 산책했어 나 이쁜지 대봐 이쁜지 꽃 Wireless 꽃밭 꽃밭 오 잉크 있어 어유 귀여워 윙크까지 잘하네. 팬 서비스가 확실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그만 먹고 요거트 먹자. 어이구 지원 이모가 요거트를 준비했나 봐요. 나 눈 감고 걸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원 이모와 시청자들 마음을 사르르 녹인 요거트 먹은 은우의 폭풍 애교. 이 장면 보고 요거트를 준비한 거군요. 짠 은우야. 은우 요거트 좋아해서 이모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짜잔. 박수. 요거트 분수. 지원 이모가 은우를 위해서 특별한 요거트 분수를 준비했는데요. 요거트에 찍어 먹을 다양한 과일까지. 야 은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우와 멋있다. 너무 세요. 너무 세요. 표정 왜 그래?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침? 어머 진짜 침이 나오고 있어. 아 은우가 요거트 되게 좋아해요. 어떡해. 근데 진짜 여기. 어 어떡해. 은우가. 은우야. 은우야 볼 수 있어? 해봐 은우야. 케이크 보고 1차 침샘 폭발. 어이구. 하하 이거 봐 딱 맞잖아. 이사떡 보고 2차 폭발. 요거트 보고 3차 배 폭발. 근데 진짜 여기. 어 어떡해. 맛있는 것만 보면 그냥 자동으로 침이 나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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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그래서 이렇게 본 거야? 오 나 깜짝 놀랐어. 어 또 또 할까? 은우야 이거지? 이거. 봐봐. 되게 공격적이거든 얘가. 조심해야 돼. 와! 뭐하는 거 같은데? 빨끗! 빨끗! 오케이! 우리를 먹기 힘든 거야! 네! 과연 우누는 맛있게 먹을까요? 좀 먹을 수 있지? 조금씩? 헉! 아 맛있어! 요거트 빨아먹는 게 생긴... 눈이 동그래졌어! 그렇지! 잘라줄 걸 그랬나 봐! 이걸 입히고 우누가 그냥 손으로 잡고 먹게 하면... 와... 우누가 이런 것도 있네? 방수 턱받이 있어서... 짜자잔! 자, 그럼... 공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딸기를 다시 한 번 가자! 우누야, 이거 봐봐! 이거 신났는데요? 와아아아악!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아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세상에... 천국이다, 천국! 그 맛이야? 응... 요초야...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서 너무나...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 네... 또 제가 은우의 찐 팬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 은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이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아... 은우, 감사합니다! 은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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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뭐야,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천사같은 지원 이모와 은우의 반가운 첫 만남이었어요! 이모, 다음에 또 은우 보러 오세요! 꼭이요! 아아... 아아...